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형은 몸 절반의 중화상을 입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동생도 아직 의식을 되찾진 못했어도 이불 덕분에 다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. 소방관들은 형이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밀어넣고 이불로 감싼 것 같다고 했습니다. 형제는 저녁이면 편의점에 와서 아동 급식 카드로 먹을거리를 사가곤 했다고 합니다. 동생은 늘 형을 잘 따랐고 한 번은 형이 고무장갑을 사러 와서 물었더니 자기가 설거지를 한다고 말했다고 하죠. 이웃들은 엄마가 형제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세 차례 신고했고 지난달엔 경찰이 엄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. 제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할 수도 있는 비극이었던 겁니다. 밀려드는 연기 속에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119에 살려주세요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저 가슴이 턱 막힐 뿐입니다. 가족과 사회, 정부가 방치하는 사이 오직 10살 형만이 동생을 지키는 돌봄의 근원을 보며 저부터 뼈아픈 죄책감을 느낍니다. 9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형제였습니다.